왔어 왔어 뭐 걸렸어? 몰라 뭔가 있는 것 같아 문어 열어 문어 열어 문어 열어 문어 열어 어 문어다 저기 여기 여기 문어 문어 야야 그렇다고 그냥 막 올려 안녕하세요 굴부가 바다로입니다 동행전에 피무라 낚시 왔고요 수신 깊은 데로 안 간다 해서 메탈리아 타코이즈 문어 때고요 닐은 4점대 그리고 체비는 여기 기상체비 동해 피무라 체비는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거기다가 3바리 5바리 고추장하고 스팽클하고 이렇게 달고 시작합니다 오늘 피무라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려 날려? 응 날리는데 그거 자기 많이 날리네 응 50 해야 될 것 같아 자기는 60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60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60 있어? 응 자기 자기 60 있어 거기다 끊어놔 30 돌발 아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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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비 하나 해 먹나요? 초반부터? 초반부터 해 먹었어요 해 먹었어요 1차 해 먹었고 오늘 몇 개 해 먹나 봅시다 비 안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비 안 와 먹구름이 심상치 않은데 지금 깊은 수심 쪽으로 안 가고 30m권 30m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돌밭이 지났고 체비 손실도 좀 있고요 아직까지 깊은대로 누나가 이동을 안 했나 봐요 일단 30m권이라서 가볍게 체비 가볍게 체비하고 있어 또 걸렸어? 또 걸렸어? 자기야 이거 걸렸다 빠졌어 난 빠졌어 좀 풀어 아닌데 좀 풀어놔 풀어놔 풀어놔? 응 사무장님 얘 좀 끊어줘 얘 걸렸어 못 끊어 사무장님 얘 좀 끊어줘 얘 걸렸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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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봐 가봐봐 또 올라 뜨면 올라 뜨면 돼 또? 또 갖고 왔냐 자기야 이렇게 해봐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왜 이렇게 해볼게 눈알아 너는 내un 안 지거 같은데? 무너야 안 지거 같은데? 으으으 해야지 잘 맞지 뭐야? habt움 뭐야? 또 뭐야? 말미잘이였어. 말미잘이였어. 말미잘이였어? 말미잘. 제대로 갈랬네. 배를 앞으로 미니까 더 간다. 어디 보자. 사이즈 다 괜찮은데? 오늘 시아리 다 괜찮은데? 여기다. 천천히 가만. 가봐 줘. 안 가봐 줘요? 아니야. 뜯어봐. 납치 유리 걸린 것 같아 납치 좀. 각각 튀겨봐. 감기는데? 잠깐만 있어봐. 감겨? 안 감기잖아. 아니야. 30 몇 미터에서 지금 감기고 있는데. 뒤에 큰 거 나왔나봐. 올라오고 있어요. 올라와. 약간의 양념은? 여기다. 오야. 알았어. 곰 KRK. 털어놨는 그쪽. 곰мов이, 곰곰이 반간이 오세요. 더 안 와요. 천천히 조금씩. 엄마 그녀네. 곰곰곰이. 그래서 펌핑하지마 천천히 가마 그냥 통발이 통발 아이씨 모자 타버려 모자 큰거 거던데 잡아 머리 펌핑하게 잡아봐 나 뒤에 큰거 잡았어 아이씨 큰거 잡았어 나 통발 아이씨 멈추렛 그쪽은 오 fragments 아멘 파이팅 왔어 뭐 걸렸어? 몰라 뭔가 있는 것 같아 문어 열어 문어 열어 문어 열어 문어 열어 어 문어다 아 저기 여기 여기 문어 문어 야야 그렇다고 그냥 막 올려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들어 보면 돼 알았어요 잘 감겼을 때는 괜찮아요 짠 짠 짠 이렇게 모르겠어 가벼운데 가벼워 문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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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올려 문어다 문어다 공연지 문어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씩 잡고 철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